30년 전 위기에 빠진 한반도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초압근 거대 로봇 태권브이. 만화 영화 로봇 태권브이가 우리 곁으로 다가온 지 30년.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2006년 현재 실제 태권브이의 현실적인 제작 가능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화사이언스와 한국공학한림원은 로봇 태권브이 10대 기술이라는 주제로 지난 25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한국의 대표적 로봇 공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 태권브이 제작 가능성과 함께 로봇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오준호 교수는 높이 56m, 무게 1400톤에 이르는 거대 로봇 태권브이의 실제 동작을 위해서는 현재 기술은 한계가 있으며 시속 25km 저속 보행속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권브이 비행에 관해 한국대 장영근 교수는 1400톤의 태권브이 중량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최고의 로켓 기술을 적용했을 때 약 200초간의 비행이 가능하다고 계산하고 영화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태권브이를 위해서는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반중력 기술, 즉 태권브이 몸무게를 순간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태권브이가 2단 엽차기를 할 수 있는가, 날개 없이 비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이 적합한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로봇 태권브이 탄생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미래의 첨단과학 분야인 로봇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향후 로봇과학의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로봇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미리 짚어보는 뜻깊은 행사입니다.